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매니저 유안나입니다. 오늘은 푸조 3008 2세대 함께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 수 있는 전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등록일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성비 좋은 좋은 차량만 골라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매무조회 했는데 20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10대 정도 소개할게요. 처음 보실 차량 2차부터 시작할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 여기 보시면 날짜 보이시죠? 4월 17일에 입고되었습니다. 19년식 주행거리 79,000km 판매가격 1870만원 녹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무사고에 무교환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고요. 여기 조금 스크래치 보입니다. 고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앞좌석에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 너무 좋죠? 깨끗합니다. 파노라마 손루프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차키는 하나 보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위주형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9년식 주행거리 79,000km 판매가격 1870만원 무사고에 무교환 누유 한 건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죠?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옵션 상태도 좋은데요. 색상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1년식 주행거리 53,000km 판매가격 2799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인 우유 없는 차량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외관 모습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전 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휠도 까진데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이런 옵션들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21년식 주행거리 53,000km 판매가격 2799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내부 컨디션 모두 좋습니다. 1.5 블루 HDI GT라인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85,000km 판매가격 1999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보험이력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고요. 내비게이션 뒷좌석 시트도 깨끗합니다. 하늘아머 선 루프 들어가 있고 도방 카메라 앞좌석의 열선 시트 뒷좌석 트렁크 모습 변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차키 하나 보입니다. 연좌 박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9년식 주행거리 85,000km 판매가격 1999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보험이력도 없어요. 서라운드 뷰에 메모리 시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2.0 블루 HDI GT라인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36,000km 판매가격 1949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타고는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렌트 이력이 있지만 무사고에 무교환이고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 치고는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36,000km 시트 컨디션 너무 깨끗하죠. 관리 잘 되어 있고 앞좌석에 열선 시트 보관 카메라 선 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구요. 차키 2개 있네요. 반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타이어 휠은 여기 조금 스크래치 보입니다. 18년식 주행거리 36,000km 판매가격 1949만원 내외관 컨디션이 너무 좋았죠. 렌트 이력이 있었지만 주행거리도 좋아요. 36,000km 1.6 블루 hdi 알리르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11만 7,000km 판매가격 16,900,000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무사고에 무교환 누유당권 없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아요. 꺼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고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먼저 파킹 브레이크까지 앞좌석에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습니다. 휠은 까진데없이 깨끗해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이에요. 18년식 주행거리 11만 7,000km 판매가격 16,900,000원 모든 상태의 양호한 차량이었죠. 무사고에 무교환 관리 잘 되어 있네요. 2.0 블루 HDI GT라인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22,000km 판매가격 25,500,000원 검정색 차량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20년식 주행거리 22,000km 주행거리도 좋아요. 히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런 루프 들어가 있고 뒷좌석 시트도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엘선 시트 들어가 있죠? 전동 트렁크 요런 옵션들 가지고 있네요. 차키 여기 하나 보이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요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식 주행거리 22,000km 판매가격 25,500,000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단순 교체 없었고 노유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죠. 2.0 블루 HDI GT라인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 푸조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죠. 연비가 넘사벽이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차량은 18년식 주행거리 7만 8,000km 판매가격 1699만원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사고의 무교환 18년식 주행거리 7만 8,000km 주행거리도 좋습니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어요. 좌석 트렁크 모습 후방 카메라 타이어 휠 까진데없이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차키 2개 보이고 연자파킹 브레이크 요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18년식 주행거리 7만 8,000km 판매가격 1699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단순 교체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어요. 엔진오일 새 걸로 교체되어 있고 배터리도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경정비 완료했습니다. 1.6 블루 HDI 알리드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18,000km 판매가격 1990만원 199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오늘 이번에 들어온 신규 매물들이 다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무사고에 무교환 관리 잘 된 차량들이 많네요.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죠.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엔진룸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조금 남아있습니다. 휠 깨끗합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 후방 카메라 차키 하나 보이네요. 전자 박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17년식 주행거리 18,000km 판매가격 1990만원 일단 주행거리 말 안되죠. 17년식에 18,000km 너무 좋습니다. 1인 신조로 무사고 무교환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보험 이력도 없네요. 1.6 블루 HDI 알리르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53,000km 판매가격 1970만원 청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무사고에 무교환 노유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휠 깨끗하구요. 도방 카메라 앞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 좋아요. 꺼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블랙박스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 사키 하나 보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9년식 주행거리 53,000km 판매가격 1970만원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 좋죠. 53,000km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보험이력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1.5 블루 HDI 뷰티라인의 청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들이 거의 뭐 상태가 비슷하죠. 다음 무사고의 무교환 관리 잘 되어 있었고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대도 좀 비슷합니다. 이번 차량은 21년식 3만 1,000km 판매가격 2,27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인 우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무사고의 무교환 외관 모습도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구요. 앞좌석에 열선 시트 소방 카메라 보조 시스템 차키 두 개 있구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뒷좌석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휠도 까진데없이 관리 잘 되어 있네요. 21년식 주행거리 3만 1,000km 판매가격 2,270만원 내부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았죠. 거의 신차급 컨디션으로 관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무사고 차량 1.5 블루 HDI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7만 8,000km 판매가격 1,880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합니다. 외관 모습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아요. 꺼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구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바나라마 선루프 렉박스 후방 카메라 이쪽에 차키 하나 보입니다. 반잡아 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시트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아쉽지만 조금 남아있고 일은 까진데 없구요.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18년식 주행거리 7만 8,000km 판매가격 1,880만원 하자 잡을 데가 없었죠. 무사고에 무교환 노유도 한건 없었고 18년식이라는 연식에 비해선 주행거리 7만 8,000km 좋습니다. 1.6 블루 HDI 흰색 차량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8만 9,000km 판매가격 1,720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관리 잘 되어있습니다. 외관도 깨끗하구요. 시트 컨디션 여기 조금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까지거나 해진된 보이지 않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시트 운동 트렁크 들어가 있구요. 선 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휠은 여기 조금 스크래치 보입니다. 단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18년식 주행거리 8만9천키로 판매가격 1,72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단순 교체도 없이 깨끗했죠? 주행거리 연식 가격 다 무난하고 좋습니다. 빈색 차량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9만9천키로 판매가격 1,790만원 회색 차량 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인 우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매감 모습도 관리 잘 되어 있구요. 후방 카메라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시트 블랙박스 타이어 휠 까진데 없구요. 타이어 트레이드 남아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구요. 차키 두개 보이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19년식 주행거리 9만9천키로 판매가격 1,790만원 무사고에 무교환 누유한 건 없었죠?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1.5 블루 HDI 알리르 등급의 회색 차량 이었어요. 오늘은 이 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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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